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요 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습니다 은혜와 긍위를 베풀어 주고 싶으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나시리니 긍위를 여기 계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다리신 하나님, 은혜의 베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일어나신대요 왜? 긍위를 더 베풀고 싶으셔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수리 침략 앞에 저희들은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기가 다가오면 평상시에는 미리 믿는 것 같은데 정말 큰 문제가 딱 부딪히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의지하는가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고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보다 사람이 생각나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전혀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 중심으로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신다 하겠는데요 뭐 때문에 기다리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에 베풀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극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보면 은혜에 베풀신가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은혜에 베풀고 원하시는데 은혜가 와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으로 같이 보겠어요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호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지 않는 소리를 인해서 네게 은혜에 베풀시디 은혜에 베풀어야 되는데 언제 은혜에 온다고요? 부르지 않는 소리 때문에 주여 하나님 나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에 세우고 통성으로 주여 주여 주님 나라로 내 가슴 다 해서 전심으로 찾는 자 그 자에게 은혜에 베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르지다는 원어로 보니까 쫙 근데 이게 그냥 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규에요 절규 살려주세요 하듯이 하나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절규 이런 사람은 다시 통곡하지 않는다 가슴 치고 우는 일이 없어요 왜요? 이미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다 울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어느 때 찾는가 보니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환란의 떡과 권한의 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우리가 환란의 또 권한의 물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사랑한 게 그런데요 사랑하면 그런 걸 안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아니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너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바라고 부르지고 기도할 것 아니냐라고 주님은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출협기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지니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벽돌을 굽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부르지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만약에 애국이 편하면 출협을 하려고 안 하고 애국에서 안 좋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형통과 다 잘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애국 그 왕 바로 왕 사탄 같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저 우리 소망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으로 삶는 자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자이기 때문에 부르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린이 같은 내 야고와 두려움을 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기에서 여기 왔습니다 종교 중에 수양을 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면 도적 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도둑 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훨씬 더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부르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레메 29양식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지 명호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난 것보다 큰 복이 되겠겠어요 그래서 10편, 118편 말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서 요하케 부르지고 요하케에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광활한 것, 넓은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에레메 29양식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겠고 비밀한 알지 생각지 못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겠다 은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리짓고 기도한가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는 대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먼저 순서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릎을 기다린 자는 보겠다 그랬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벌을 줄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공의란 단어 우리에게 공의를 때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만족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대로는 죄에 대해서 징계와 채찍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채찍 맞고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마음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제 공의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데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열때까지 열매가 맺어진가 보니까 2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란의 떡 고생의 물을 통해서 애통하고 기도했죠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으리니 네 스승을 볼 것이오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스승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잘났어요 스승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살아 아 근데 이제 인간의 벽에 부딪히고 한계 상황이 와서 아 그래 내 생각은 안되구나 스승을 찾고 스승이 눈에 보이고 스승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단계에 나의 스승을 영적 속으로 두는 단계가 아 그게 무엇인가 바로 환란의 또 고난의 물을 통해서 심령이 낮아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스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환란의 또 고난의 물을 주십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최고의 법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보기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내 마음문 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란의 또 고난의 물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아를 깨뜨리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깨진가 고난을 통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죄가 꺼내지고 육성이 뽑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만 가득 채우게 돼요 예수님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인간은 나를 배신하구나 한 걸 너무너무 철저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맞추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물은 물의 속성 항상 낮이 늘리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받기 원하십니까 더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시고 주님만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특징이 하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니다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뚫어주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꿔진가 오늘 21절 보니까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위에서 말소리가 네 위기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게 무슨 발의냐면 우편 좌편 치우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 치우치면 안 되는 듯 세상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들려온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정론이란 것은 이게 바른 길이다 이리로 행하라 하면 그제는 무슨 소리야 내 마음대로 살아 이랬는데 이제는 그래 그래 하고 이제 그 말이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을 바꿔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대로 사는 인생이 변화됐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꿔져요 강단에서 보낸 말씀이 아멘 아멘 꿀수님 같은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마음에 될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혼란의 또 고난의 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된가 보니까 어떻게 나타냐면서도 22절에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과 보만의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아주 더럽게 우상을 더럽게 던지는데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여자들의 생리대를 던져본 것 같이 추하게 다시 보지 않게 던져버린다 세상과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세상 쾌락 향락 돈을 사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구구나 하나님의 의자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가 되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관계가 맺기 위해서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형통한 길이 어떻게 열린가 오늘 23세 말하기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죽게 해서 비를 주사 종자 심어도 비 안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이제 물질이 부유가 오시고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세갑의 산업에 형통한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5절에 말하기를 거기에 산륙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 각준정이 개울 신음을 여러분 고산 높은 날 어떻게 개울 신음을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대직들이 산륙될 때에 너에게는 풍요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별가 되어 일곱 날의 빛 일곱 숫자라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이제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 영광의 빛 성례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은 놀라운 축복 형통의 삶에 쓰기를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일곱 날의 빛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은 야 내가 더 기다렸대 무슨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돌봐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 내 기도 다 응답 안 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 기다렸대 내가 기다렸대 은혜의 불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구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저는 뭘 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패기처분 던져버리지 않고 때리고 고치고 땜질해가지고 만들어 쓰신 하나님 계속 변하시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그늘과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실망하면 버리기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냥 복주면 안 돼 교만하고 좌만하고 오만하고 넘어질 거 아니기 때문에 부숴뜨리고 깨뜨려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라도 다시 고쳐 쓰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 기다리고 언제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됩니까 이 시점이 하나님의 시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10편 30일 말하기를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누군가 다인 얘기예요 아니 다인 또 기다리고 기다렸구나 그랬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 순종함에 기다리라 인념에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점과 고통이 올 때 불평, 원망,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터널이 언제까지입니까 끝날 날이 있지 않아요 터널 고속도로 지나면서 불평합니까 터널 때문에 직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냥 잠깐 캄캄하지만 끝날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확실한 소망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로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고골짝 인도하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요 항변하지 맙시다 엄마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바른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자식을 후회한 것이 아니고 자손까지 두고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게다 약속했습니다 믿고 기다렸어야지 오래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참는 과정에서 그가 인간의 방법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에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 후성이 지금 저 중동 모슬림꾼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끝까지 못 기다렸을까요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 때 보니까 예수님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셔 시간을 끄시고 계시네 끝이요 그리고 도착하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완전히 성장이 썩어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걸어 나왔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금방 죽은 사람 살리면 기절한 거 깨어났다 이럴 감수니까 그것도 하루 다니고 4일 동안 완전히 썩어있는 상태에서 냄새가 난 상태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죽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까 나 울고 있네 아이고 인간은 우리 그래 왜 빨리 오시지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히려 4일째 될 때에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워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낙마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전두삼장의 철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까요 몰라요 전두삼장씨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걸 치우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의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시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것 시작과 끝을 그러니까 시작 끝 모른다는 얘기에요 우리 인간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인생도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인도될 것인 상상도 계획도 전혀 없었던 이 길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정말 저는 개척하기 전에 환란했던 권한의 물을 그렇게 주시는데요 1, 2년 동안의 달빵 생활의 그 고통을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금방 한 달 돌아옵니다 그 월세를 얘기해서 얼마나 싸들고 쌀이 뚝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밤에는 간절히 교회가 없으니까 산에 가는 거죠 뭐 지금 산에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재밌게 나와 그 1, 2년 동안 계속 하나님 그렇게 연단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간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목표도 못했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저에게 확실히 보여준 거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기다리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일시 왕댁에서 예쓴 일이 있었습니까? 사우랑의 시기 받아서 이굴 저굴로 이산으로 도망만 다녔습니다 노래하고 예쓰는 게 없었어요 무려 10여 년 동안에 환란했던 권한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불레이세 침공에 의해서 사우랑과 아이들이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유다족석이 와갖고 다일시를 기름으로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 나이가 30세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 나이를 맞추게 된 거예요 그리스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들의 시기 받아서 종살이 그리고 보디바르새 때문에 감옥까지 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꿈의 해석에서 군무청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일시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힘쓰고 예쓰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뭐 됐습니까? 다일 도망다니면서 축복기도만 하고 원수를 안 갖고 계속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공주의 업적주의로 가다 보면 빗나가게 쉬운 게 바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그 상황에서 복만 빌어주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보디바르새 유혹에서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수록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뼈에 매달리고 말씀 믿기고 저들이 힘쓰고 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믿기고 하나님의 뼈에 바로 서기에서 힘쓰고 했었더니 결과는 인간의 방법이 아닐 때 하나님의 역사였을 때 어떻게 다일시 왕이 되고 요셉이 궁극적인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의 불가능 상황에도 하나님께 요셉도 30세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계약도 없이 누가 돌봐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데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형통했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종살이도 감옥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눈에 보이는데 내 계획대로 완전히 고속도로 열린 것은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하는 십자가 권한을 통해서듯이 우리는 때로는 권한의 아픔의 골짜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세요 가장 좋은 때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인데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33년 공생의 기간 이 십자가 다르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한 번씩 3천명 기간 났거든요 성령 오셔서거든요 이제는 34년째 이제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기도와 소원을 이루실 때는 언제일까 언제일까 환란의 떡 권한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뭐되요 불을 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때는 문제입니까 금과 은혜로 역사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고 다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답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맡기고 의자고 내려놓은 거 저도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내 생각 있고 그런데 이걸 기도할 때 이걸 다 그쪽으로 맡기고 나면 성령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워요 내 맘에 평강에 강물이 흘러 넘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세요 내 뭐든지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금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품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성기면서 우리는 축복, 능력 좋아하는데 축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 축복을 주신 주님,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요하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고 그래서 현재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말씀이 좋고 기쁨이 있고 항상 그런 단계 그런 비서 평강의 강이 넘칠 때에 나는 그때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 영적 수준의 날마다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세요 내 마음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10편, 6시, 2편, 5절 말하길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조용히 고요히 잠잠히가 참 중요하다는데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잠잠히 요하만 바라라 애국군사가 추격이고 총에 있는 듯 잠잠히 이게 지성소신이나 영적신을 하나님 만나면요 고요하고 평안해요 얼굴이 항상 평가하고 기뻐 환경 항상 기쁘고 웃고 즐거고 이미 그때는 영적으로 내가 마귀를 이기고 있는 수준이고요 염려, 근심, 스트레스, 고통 막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밀리고 있는 단계 딱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역사 하나님 동행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그래서 나의 소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강철 왕이고 세계적인 대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그 회장 벽에 났고 커다란 그림 하나 걸려있었답니다 그건 유명한 화가가 기름 것도 아니고 골동품 오래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커다란 나루뼈 하나와 배를 젖은 노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댕그렁 놓여있는 그런 흉측하게 생긴 그림이에요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자랄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유명한 글이 하나 긁혀있는데 반드시 밀물대는 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제 썰물로 해서 빠져나가가면 모래사장에 있지만 그때는 배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또 밀물이 오지 않아요 밀물의 때는 온다 우리 인생의 밀물의 때는 온다 그래서요 이 카네기가 그가 세일즈맨으로 출발했어요 물건 가지고 이집저짓 달려다닌 그 젊은이가 어느 할아버지 집에 보니까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 그림 저 주면 안되나요 내가 사랑한 그림이란다 제가 돈을 벌어서 이 그림 사면 안되나요 내가 아끼는 그림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죽고들랑 가져가거라 그래서 약속하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그림을 이제 자기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게 카네그의 신양 생활 신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모래의 사상에 버려진 나룻배 한 척처럼 처자란 모습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오지 않아요 성령의 밀물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밀물을 때는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나룻배는 밭이 바다 위에 두둥실 떠서 저 푸른 창파를 가르고 멋있게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승리에 상올 때가 있습니다 연구는 사람 바라보시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령의 강수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다시 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가까이 갔고 의지했고 주님 방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밀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자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as rou novamente 공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함uent broad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